정말 완벽하게 부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몸 상세 정말 좋아 보였잖아요. 자, 이제 비보이 결승전 최종호. 쥬티 쥬트, 박민혁 선수 출전합니다. 역시나 3라운드로 마지막 배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종호 선수, 김종호 선수 꺾고 올라왔거든요. 자신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결승전을 위해서 남겨뒀을 그 초필살기 궁금합니다. 지금 안 쓰고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아직 안 쓴 게 있습니다. 자, 그걸 1, 2, 3라운드 가운데 어떻게 군대에서 경기를 치를 것인가. 6, 2, 4, 1. 포즈럭. 1, 11. 자, 밀린 선수 성공. rvbpbg. 최종호요. 최종호! 점프! 차분하게 탐상으로 맞춰줍니다. 투 더크! 스레드! 다리를 잡고 넘기는 스레드 동작이 이어집니다. 팔꿈치 프리즈를 한 다음에 그 두 팔을 잡은 걸 유지해서 또 흐름을 이어갔어요. 엘보우로 네, 지금 머리를 잡은 손 사이로 또 한 손을 꺼내고요.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자, 지금도 한 손으로 푸더크를 하면서 잔빗을 다 챙겨주는 모습. 디테일하게 준비 많이 했네요. 차분하게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쥬티쥬2가 나섭니다. 박민혁! 홀보인 쇼티쥬! 박민혁! 자, 에어트랙 더블! 그리고 들면서 그대로 흐름! 다시! 자, 브라크에서! 자, 지금 손을 복잡하게 막 바꿔짚으면서 어떻게 보면 밀리 선수랑 유사한 동작을 또 했거든요. 나도 보여줄 수 있어! 머리를 잡은 손으로 다른 손을 꺼내는 그런 스레드 동작까지 있습니다. 자, 1라운드를 끝냈고요. 먼저 2라운드입니다. 위보이 밀리! 자, 하우스턴! 덤블링! 1라운드를 차분하게 풀어갔다면 2라운드에서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에요. 레인보우에서 헤일로 트랙! 자, 머리 옆면으로! 저 지금 보면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비트 타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음악성까지 생겨가는 모습이고요. 에어 체험까지! 자, 체험 프리즈로! 아, 깨끗합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환민혁 선수! 2라운드입니다! 위보이 밀리! 슈트! 자, 시그니처 윈드밀 라이틴! 자, 지금 손에다가 손에 순간적으로 아델을 낀다는데 손등으로 미끄러졌어요. 자, 백블리 한 발로 착지를 합니다. 백블리! 야, 줌이 많이 됐군요! 네, 강력합니다! 슈트 슈트의 강력함! 1대5미래! 천마운드! 자, 밀리! 라스트 라운드! 빌보이 밀리! 자, 푸더크! 자, 이제 갖고 있는 건 다 쏟아 부어야죠! 푸더크! 자, 뭐가 남아있을까요? 자, 윈드밀! 텐밀! 다시 흐름! 자, 다리를 빼는 스레드! 그 다음에 헤드 스피드로 바로 연결하고요! 자, 손으로 바닥을 닦듯이 미끄러지면서 극정적인 푸더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이제 슈트 슈트! 난이도보다는 자기껄로 자기만의 흐름으로 풀어낸 라운드였습니다! 자, 슈트 슈트! 자, 에어 트랙 겨냥해서 바로 웜으로 플로워워크! 어,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또 비트 맞춰주고요! 자, 지금도 정말 순식간에 공중으로 튕기면서 양손을 바꿔집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다리를 잡고 한 바퀴 본 채로 바로 떨어지는 플로워워크로 연결을 하고요! 밤민혁 선수는 참 이 디테일에서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동작들을 정말 많이 하네요! 네, 디테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순간적으로 몇 가지 동작이 쫓아 지나가버려요! 네, 같은 동작인데 싶어도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들이 섞여 있어요! 네, 밀리! 밀리 선수! 지금 결승까지 오늘 하루에만 브릿지에서 엘버 프리즈 깨끗하게 딱 잡고요! 자, GT 선수! 더블 에어 트랙! 자, 지금도 보면 그냥 등으로 던져서 떨어지는데 순간적으로 다리를 한 번씩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밀리! 자, 지금 보면 밀리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음악 타주고 윈드밀에서 나인틴! 자, 지금 보면 밀리 선수가 두 번 했다고 제스처를 하는데 네, 같은 동작은 아니긴 합니다만 또 윈드밀 나인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콤비데이션이 나온 거죠! 밀리! 지나갑니다! 볼 게 많네요! 슬로우모션으로 끝까지 다 보면 설명을 해드리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자, 지금 다리를 잡고 이렇게 레인보우를 하면서 나인틴처럼 돌죠? 배틀 마무리! 다리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흐름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나왔었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배틀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배틀이었습니다! 자, 브레이킹 하이시리즈 파이널 무대 마지막 결승전이 치러진 상태에서 최정상에 오를 주인공 발표됩니다! 우승은! 최정상 선수! 최정상 선수! 1라운드 밀리! 1라운드 주리주! 땅과워드! 팡밀경! 주티주투! 빌보드 주티주! 팡밀경! 주티주투! 아니, 밀리! 밀리! 선수 아깝네요! 1라운드네! 1라운드!